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비가 오네요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비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본론으로 어린이날이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5시 매장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매장 오픈을 할 거고요 그때 매장 방문해 주시는 분들 아이들하고 어머니랑 같이 오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오거나 그러면 타란톨라 한 마리씩 선물로 드릴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매장 방문하셔서 무료로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내일 아마 오후 5시 정도에 진행할 것 같아요 그때 라이브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에 계셔서 어린이날 참가 못 하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 메일로 가족사진 가족사진 애기랑 함께 찍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리고 주소도 보내주셔야겠죠? 그러면 타란톨라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지금精神 랩탑트 음 아 동맞이 숙은 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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